어 끝까지 끝까지 네 잠시만 서주시고요 인터뷰 살짝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조금만 더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아 상당히 멋있습니다 자 인사 좀 다시 한 번 해주시죠 자 네 둘 셋 안녕하세요 반장 있는 신인 미스터 미스터 그렇습니다 오늘이 이런 무대가 처음이시라고요 아직 데뷔를 안 하셨어요 그쵸? 예 언제가 처음 데뷔세요 데뷔 날짜가 다음주 이제 엠넷에 이제 엠카운트부터 나오는데요 오늘 어떻게 좋게 기회가 돼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험 무대를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고생했을지 여러분들 어떠셨어요? 잘 될 것 같아요? 큰 박수 주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리더가 누구세요? 저입니다 리더가 그러면 우리 팀 자랑을 좀 해주세요 우리 팀은 이런게 자랑이다 아 예 저희 팀의 일단 자랑은 노래를 일단 거의 전원이 다 잘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노래 들어보셨다시피 이제 랩이 일단 없어요 아 그렇네요 네 근데 노래를 잘 부르고 일단 저희 평균 연령이 21살 왜 사귀라고? 왜 그렇게 좋아? 제가 이제 분필자라서 막내막내막.. 아 막내시구 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여러가지 어떤 그 매력이 다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뷔하기까지 얼마나 그 많은 시간을 고생을 했을 것이며 예 이제 데뷔를 다음주에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? 자 큰 박수 드리면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수 여기 잘 Brady